너한테 꼭 줄게 있어. 거절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. 그냥 놔두고 싫은당해서 사흘을 울고 있는 애야. 수강아. 가지마 이 집이야. 해주야. 수강아. 너 내 말 안 들려. 수강아. 야. 해수야. 야. 해수야 그냥. 코 푼 거야? 내가 봤어. 진짜. 밀어만 푸는 거. 망도만두하지 말랬지. 아. 아. 아 잘못 맞았어. 아 잘못 맞았어. 중개 괜찮아? 많이 아파? 나 여기 허리. 여기 허리 좀 봐봐. 허리. 어디. 여기? 엄마 면도기. 면도기 어디 있어? 엄마. 나는 왜 다리털이 이 모양일까? 아니 무슨 다리털이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무성해져 이 속도로 벼가 잘하면 2모작 3모작도 가능함 있어 겨드랑이 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죄송 죄송합니다 아 무서워 아 아 잠깐만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너랑 할 얘기 없거든 아 정말 잠깐 1분이면 돼 어 딱 1분만이야 할 얘기가 뭔데 아 그러니까 수아야 나 갑자기 미안한데 나 잠깐 어디쯤 갔다 와서 얘기하면 안될까 됐거든 아 말할게 아 아 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많다니 하나 돌겠네 진짜 뭐? 아니 아무거다 말할게 수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?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구체적으로? 응 응 그러니까 응 응 그 어 카플링파인가 그리고 또 책임감 없는 거 그리고 또 또 있어 어 그치 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 너 지금 방구 낀 거야? 이 상황에? 아냐 아냐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상황에서도 장난이구나 너 됐어 관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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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수아야 그게 아니고 아 네 아 아 아 이제 잘 지도 아니니? 나도 잡고 싶은데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끝 알았어? 알았어? 아이...잠깐만, 수봐야... 이수신호 말입니까? 맞다 기건은? 이렇게 벌레를 잡아 짓이겨 죽이듯이 내 양손가락으로 너를 접수할 수 있다 말을 사니까 코브리도를 코브리도 사니까 아닙니다